안녕하세요 투명롱비 블락비 안녕하세요 블락비입니다 네 드디어 블락비가 새로운 앨범으로 3월 28일 멜론 팬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번면 완전체 컴백 오래 기다리셨죠? 네 저희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리드싱글이죠 네오솔이라는 장르를 했는데요 저희 멤버들 간의 개성이 역시나 뚜렷하게 드러나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블락비가 굉장히 감성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의 새로움을 느끼실 수 있을거라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주 3월 30일 수요일 이곳 매론 쇼윙에서 블락비의 신곡을 바로 저희와 함께 의뢰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그전에 우리 블락비 히트복이 되게 굉장했었는데요 뭐가 있었죠? 베리굿 베리 베리 굿 그리고 잭팟 그리고 마지막으로 헐 저희의 새 노래가 나오기 전 멜론 쇼윙에서 블락비의 지난 인기곡을 불러주시면 올림픽 체제공기장에서 열리는 블락비의 단독 콘서트 4월 2일 공연에 총 10분을 뽑아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새 리드싱글 앨범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공연장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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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